2차 2차 진짜 내가 그냥 깜짝이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냥 침대에서 하루 놀고 그냥 하루 다 오늘은 더 싫어 오늘 피 엄청 많이 나 왔어 오늘 피 엄청 많이 나 왔어 나 오늘 재료 사려고 밖에 갔어 이거 픽 스팸 김치 오 묵 이거는 뭐 찾았어 계랑 이거 그냥 그냥 나 먹고 싶어서 그냥 내 건강에 구입했어 토마토 이거 잦았어 이거 샀어 콩자방 이거 액티비에 있는 밥 오케이 이거 ㅋㅋㅋㅋ Let's try fried egg without oil 나 온라인에서 봤어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완벽한 이거 계란 나올 거예요 perfect one perfect one okay internet lie to me 아 죽었어 아니 안돼 안돼 잠깐만요 I think I can save it okay I will go get some 저게 돼 고소 media 최고 고소 고소 아 맛있어 계란 볶음 대양볶음 어차피 계란 다 먹어야 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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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두부 맛이 나와 곱창 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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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, 고추냉어 맞은 것 같아요 다 aconteceu 그리고 스파게티에 넣어놓은 후추 이제 기본은 타노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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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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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아 아 아 아 아 foods 아 예 . 신 아 뭐... 오 마니... 네? 계란... 오이...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우 계란밥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계란밥을 먹어볼께요 완벽해 이 계란밥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계란밥 진짜 맛있다 음 생각없음 구주장 없어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음 딱 맞어 스팸 스팸보다 김치 좀 맛있음 매일 Adding the kimchi 더 맛있다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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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디? 어디? 어디 볼 수 있어요? 나는 디자인 파는데 파란 것이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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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냠냠 와우 너무 많이 좋아 너무 많이 좋아 너는 어디에 있을까? 어디서 무얼 할까?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? 내 마음 말해볼까? 너무 많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